안녕하세요. 저는 연기예술계열 7학번의 문예예술만입니다. 일단 댄스라는 부를 실제로는 웃드라마에 왔기 때문에 춤을 잘 추진 못하거든요. 출연을 준비했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 조금 어려 버릅니다.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분들도 다 놀라셨다는 그런 그런 점에서 먹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.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일단 촬영장 봤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었으면 좀 더 편안했던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분께 진행하시는 기초연기 부엌이었는데 그리고 카메라의 연기를 조금 더 중성적으로 하는데 그게 가장 부엌이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항상 자기소개할 때 진심을 다해 배우는 두 번씩입니다. 라고 소개를 하는데 진심을 다해 배우는 두 번씩입니다. 라고 소개를 하는데 진심을 다해 배우는 두 번씩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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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